그 매력적인 기업이 되려면은 cbt가 필요하다 cbt는 뭔가요 cbt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론인데 만드신 단어인가요 예 제가 만든 단어라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쓴 글에만 나와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점점 퍼지겠죠 뭔가요 이제 크리에이티브 베리어 택틱스의 약자로 cbt를 딴 건데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계속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계속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조금 그냥 책에서 나온 이론 말고 적용이 돼서 사장님들이 좀 잘 되게끔 할까 라고 했을 때 저도 뭔가 이런 이론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정리를 함께 이제 cbt에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면 창의적인 장벽 전략인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했을 때 진입 장벽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네 그쵸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진입 장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말 그 좀 뭔가 자본이 많이 들고 네 네 그쵸 정말 대기업들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넘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 소기업 뭐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보면 뭐 진입 장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음 갑자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플라스틱 병을 계속 만들어서 네 그냥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진입 장벽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벙 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당연히 방법은 있겠죠 네 정말 뭐 놔뒀더니 10일 만에 썩는 플라스틱을 만든다 네 뭐 이런 기술을 만든다면 정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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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술력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교적 중소기업이 빨리 성장을 하고 매출과 수익을 올리려면 이런 진입 장벽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작은 울타리를 만드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결론이었고요 아 정말 소기업들이라면 그런 큰 진입 장벽은 그냥 보지 마라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우리의 섹터 작은 울타리만 만들어서 시장 안에서 우리만의 시장 지배력을 할 수 영향을 낼 수 있는 작은 섹터만 우리가 지금 빨리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팬을 만들고 점점 그 팬들이 모여서 그 섹터가 넓어지게 하자 그렇게 되면 점점 울타리가 커지고 높아지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게 이제 제가 말을 하는 cbt 이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면 낮은 진입 장벽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작은 진입 장벽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연하고 너무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이 강하니까 진입 장벽 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넘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조금 이제 부담을 줄여주려고 이제 조금 이런 cbt랑 만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럼 이 cbt를 뭐 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만드는 데부터 얼마나 걸려요 어 이걸 사실 기간을 특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같이 기업을 키워가면서 보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몇 달 만에도 이렇게 cbt라고 볼 수 있는 장벽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사실 본인은 온라인 판매를 정말 하고 싶고 제가 봐도 이건 온라인 판매를 조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 라면은 그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 정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게 소량이더라도 1차 완판이 되고 2차 완판이 되면 벌써 그때부터 우리의 팬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사장님들이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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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판을 시켜라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방법일 뿐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cbt가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반년도 안 돼서 그런 cbt 비슷한 진입장벽 비슷한 걸 만드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사실 1년이 돼도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사실 그건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좀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에 이제 판매하는 과정이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그리고 우리 회사를 이제 팔려면은 이제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그냥 흔하고 흔한 그런 공장 중 하나입니다 하면은 아무도 이거 높은 가격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살 이유가 없는데 특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나는 평범하게 플라스틱 제조만 했던 사람인데 뭐 우리 공장이나 저쪽 공장이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만드시나요 음 이 특징이라는 게 제가 연구를 하고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특징을 정말 많이 고민하세요 대표님들이 음 네 네 무조건 우리의 뭐 회사에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특징만 오로지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 특징이라는 걸 제품에만 국한시키지 말아라 음 애초에 중소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간에 네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특정 제품을 생각을 하고 기업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네 네 제품이 특징을 갖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내가 특색 있는 제품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면 강조를 할까 네 어필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한다면 네 그 다음은 사실 쉬워요 음 근데 누구나 이것도 조금만 고민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제품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네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만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요 음 음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네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네 대표님이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네 함께 생각을 해봐요 음 뭐 예를 들면 세미나 여는 걸 좋아하는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탐방을 다니면서 네 뭔가 이제 꼭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요리 연구를 한 뭐 주말마다 다니시는 분들 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음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까를 탐방하고 같이 다니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런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네 네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들의 니즈와 부합하는 게 있다면 음 겹치는 게 있다면 네 그 부분을 특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 라고 하는 게 커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나무 뭐 박스를 만드는 회사 네 네 가 있다면은 그 박스 만드는 사장님이 정말 세미나를 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모임을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원 재료에 대한 그런 지식도 공부하는 걸 조금 관심이 있다면은 사장님 그러면 애초에 이런 거를 그냥 세미나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라고 하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거래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먼저 네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이제 짧게 짧게 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원료로 이번에 어떤 걸 개발을 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이 있다 네 약간 그런 세미나를 같이 열면서 모임이 되는 거죠 네 친목 모임처럼 되는 건데 그렇게 거래처가 처음엔 소수더라도 네 그런 모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게 vip 모임처럼 될 수가 아 그리고 네 영업 사원들이 영업을 하기에도 훨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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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아직 거래를 하지 못한 그런 신규처에 가가지고 거래를 할 때도 초청창 처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한번 와보세요 네 왜냐면은 이러한 이러한 이점이 있고 훨씬 더 좋다 네 다른 회사와 벌써부터 차별점이 생긴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아 왜냐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품에 대한 특징을 너무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넓게 네 이러한 체계나 시스템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특징으로 잡게 되면 음 그냥 사장님 자체 그 회사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뭐 무형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걸로 충분히 이게 잡히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핵심이라고 봐요 아 예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뭐 평가가 사실 더 어렵기도 하고 가격을 올리는데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제 기업에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일단 기업에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정말 저는 핵심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체계가 있다 없다 시작을 해가지고 저 직원은 저렇게 회사가 규모가 정말 크고 직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시스템이 없어 체계가 없어 이런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10명인데도 체계가 잡혀있는 회사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스템의 유무는 뭐 당연히 기업 매각을 위해서 좋겠지만 저는 기업이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찰흙이나 이런 걸 붙일 때도 처음에 철사로 옛날에 많이 한번 해봤는데 너무 옛날 사람 같다고 이렇게 사람 모양 이렇게 만들고 찰흙을 붙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뼈대가 있어야 그 주변에 살을 붙이는 게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찰흙만 가지고 계속 만들게 되면 모양이 계속 변하게 돼요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모양이 변하고 뭐 팔이 갑자기 나간다 다리가 없어진다거나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뼈대가 있기 때문에 살을 붙이는 게 더 쉬운 거거든요 근데 뼈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처음에 시스템도 똑같이 기업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뼈대를 갖추고 있어야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뼈대를 갖추고 있어야 살을 붙이기 쉽다는 거예요 살이라는 거는 그 직원 어떤 추가적인 직원 추가적인 설비 그런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 붙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뭔가 회사가 갑자기 잘 됐을 때 사장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갑자기 돈을 확 벌고 갑자기 확 커지면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내가 지금 설비 다섯 대 갖고 있는 거 10개 20개 돌리면 몇 배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추가하고 당연히 그 사람 추가하고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단 말이에요 우선 틀린 게 아니지만 틀린 게 아니지만 뭔가 그걸 다루는 체계가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비대해진 그런 규모를 좀 컨트롤 하는 능력도 많이 없을 뿐더러 기존 직원들의 이탈도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확 뛰었다 갑자기 확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시스템 뼈대를 만드는 거를 같이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야 기업 매각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 그렇죠 만약에 뭐 100억짜리 회사를 200억짜리 만들 때 시스템 없으면 시스템부터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겠네요 시스템부터 하나하나 만든다고 말씀하시면 뭔가 또 어렵게 보이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뭐 맞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만드는 게 맞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 자체가 대표인 나부터 먼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소기업은 업무를 대표님들이 다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체계화 시키고 매뉴얼을 해서 내가 이거를 위임을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오너리스크 관련인데 우리가 이제 오너리스크 자체를 두고서도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오너가 직접 하면은 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재벌이 다 하고 있어서 뭐 기업이 성장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은 주로 하시는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오너 자체가 그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물러났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하시는 분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가요 일단 일단 말씀해 주신대로 네 제가 이제 주로 뵙는 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네 대부분 지분을 뭐 90% 100%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네 아니면 뭐 조금 지분율이 낮아도 네 대부분이 다 뭐 지인이나 가족 친인척 이렇게 구성이 된 분들이 많죠 네 당연히 이제 뭐 저도 주식을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 네 거기서 쓰이는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지분이 정말 낮아서 행령이나 배임이나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를 보통 오너리스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기업 매각을 중점으로 보는 사람이고 네 소기업을 중점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오너리스크는 네 이 오너가 빠졌을 때 네 이탈이 됐을 때 네 그 기업이 지속이 되지 않는 걸 오너리스크라고 말해요 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분율을 뭐 거의 오너가 그냥 100%를 가지고 있고 네 이일저일 다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정말 태반이거든요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영업조직을 키우려고 이렇게 사람을 뽑았는데 네 얼마 안 가서 이제 뭐 다 나가버린다 그냥 뭐 했더니 조금 한 1년 일하고 나서 자기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직원을 아예 안 뽑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내가 다 한다 힘들어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주인이 바뀐다고 되면 네 나는 뭐 이렇게 김사장 보고 거래를 했는데 네 그렇죠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난 뭐 더 이상 뭐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 입장에서도 정말 그 사장님 보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을 제외를 하고 네 다른 조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계속 내가 뭐 더 이득이 없고 네 손실밖에 볼 수가 없고 네 그러면 당연히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상황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저는 오늘 리스크라고 말을 해요 음 또 이제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네 내가 지금 이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기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신념이나 이제 행동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사장님을 믿고 계속 다녔는데 네 사장님이 이탈을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럼 나도 그만둘래요 이직할래요 음 이런 직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 뭔가 이제 사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사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사장님을 보지도 못할 네 못 보니까 잘 경우도 만날 일이 없죠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맨날 얼굴 보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같이 밥 먹고 이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정말 피부에 와닿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탈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걸 오너리스크라고 해요 네 오너리스크 큰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배각해요 하 이게 정말 큰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한테도 이 오너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네 어 이게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말씀을 해드려요 네 사장님이 없어도 잘 굴러가게 만들면 되죠 아 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에요 네 아 네 뭐 구독자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직원들 어떻게 위임을 하고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고 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자동화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네 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들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냥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네 이런 업무적인 자동화 사장이 얼굴을 크게 비치지 않아도 네 잘 굴러가는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봐 정말 중요해요 음 그리고 그러려면 점점 그 사장님들이 본인이 이렇게 사사건건 다 관리를 하고 참견했던 업무들을 네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위임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음 일단은 불신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직원한테 맡겼더니 잘 하는 것 같은데 두고 보자 네 그리고 두고 봤더니 또 꼭 사고를 쳐 네 그러면 아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참견을 하다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직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직원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위임을 하는 거는 사장님의 책임이거든요 음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을 하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아 결국은 시스터를 만들기 만들어야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 영업조직 전략을 3s 3s나요 3s로 정리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3s 3s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 없겠지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업조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업조직이 왜 중요한가를 계속 또 생각을 해보면 네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여야 되는 곳이고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그들을 엄청 막 무조건 신처럼 이렇게 기업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단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잘 살려면 이 영업조직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대표님들한테 여쭤봐도 네 네 당연히 지금보다 나 대신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는데 몇 배는 더 잘해주고 네 이런 사람이 10명 20명 있으면 내가 영업하겠어 그렇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 나 같아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일 안하고 나 지금 내 할 일 하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게 맞고 속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정리를 한 게 이제 3s인데 말 그대로 이제 3s가 스탠더를 다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먼저 표준화라고 하는 건 영업 방식을 표준화 시키라는 건데 영업 방식을 표준화 시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마다 하는 그렇죠 그 방식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처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예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냐 네 제가 말씀드리는 표준화라는 거는 네 이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그런 체계가 잡혀있다라는 걸 말이에요 뭐 교육 프로그램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뭐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는가 라는 것도 그러고 뭔가 그런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그런 영업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스탠더더 다이즈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되겠죠 네 네 그런 체계가 사실 없는 데가 많아요 뭐 하다못해 bcg 컨설팅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서도 지금 뭐 대표가 영업을 합니까 이미 그 bcg 컨설팅에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너 새로운 영업사원이네 네 너 내일 지역이 여기니까 네 여기 가서 내일부터 영업해 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문화와 이러한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교육을 시켜 줄게 네 라고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너의 역량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영업 방식을 스탠더더 다이즈 하는 거는 네 대표님의 방식이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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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먼저 그걸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 드려요 음 왜냐하면 그래야 대표님들이 더 만족하죠 열의를 가지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고 지금까지 기업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음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네 네 거기서 당연히 손볼 부분은 있겠지만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먼저 표준화 시켜라 라고 말씀을 해 드린 거고 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이제 simplify 이제 단순화 시켜라 라는 건데 음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영업 전략을 단순화 시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것도 들으면 아니 거래처의 상황이 다른데 다 어떻게 단순화를 시키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단순화 시키라고 하는 거를 듣고 반발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다 그 돈과 관련된 거예요 계약과 관련된 거 음 뭐 몇 프로를 주냐 몇 프로를 더 주냐 마냐 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저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네 단순화 시켜라 라고 말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네 그런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고 음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매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아까 기업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처럼 네 그 차등을 두되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제한을 해라 음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얼마 해주고 또 여기는 얼마 해주고 당장 매출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같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요. 정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거래처는 많아지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잡고 표준화 를 시키라는 게 거래처를 그렇게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심플리파이 하자 라는 게 두 번째 s고 마지막 s는 스트렝스인데 말 그대로 강화시켜라는 거예요. 뭘 강화시키냐. 제가 체계는 양에서 질적인 변화로 강화를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업조직의 그런 영업 전략을 양에서 질적으로 변화를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체계를 조금 바꾸고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사장님이 혼자 일할 때보다는 당연히 이제 많은 거래처를 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변을 처음에는 넓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양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수익이나 거래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안정적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질적인 변화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할 거래처 전환할 거래처 축소 할 거래처 그것들을 점점 진행을 하면서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영업사원 을 가지고도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야 영업조직들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하고 수익은 더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가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이제 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영업적인 그 측면에서 당장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공장의 의뢰가 오면은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영업조직을 뭐 단순화 시키든 뭐 표준화 시키든 강화시키든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거네요 결국엔 그렇죠.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거에 이제 목표가 되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영업조직. 돈을 일단은 잘 벌어야 일단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조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각이 목표인 대표님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듣는 입장에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뜬그름 잡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계속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매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 돼도 내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내가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도. 이제 그렇게 당연히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말씀을 나눠보면 당연히 저는 화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어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서 컨설팅 받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면 여기서 다 해주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 겠죠. 저도 예전에 뭔가 컨설팅을 받으면 그 멘토나 어떤 전문가가 저한테 다 해주기를 바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다른 분야가 됐든 성공한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아예 나한테 그걸 다 맡길 게 아니라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똑같이 사장님이 지금보다 뭐 5배 10배 키워서 100억에 매각을 하고 싶다. 500억에 매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대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든 당연히 안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빨리 얻고 다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봐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음을 굳게 먹은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공장을 가지신 소규모의 그런 사장님이 계세요 . 그래서 나 이제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 이제 확고에 매각해야 했던 결심을 했고 팔아줘 하면 이게 뭐 얼마만에 팔 수 있다는 게 약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대표님 뭐 제가 1년 안에 팔아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3년 정도면 제가 팔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그렇게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할 때 사장님 우리 1년 안에 이거 매각 한 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하거나 이거는 제가 뭐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 당연히 저도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잘되는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알려주지만 동시에 이 기업을 지금 살 사람이 없는가를 계속 찾아보게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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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저도 그게 목표라기 보다는 당연히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고 사장님이 처음에 목표를 했던 거는 지금보다 높게 그리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몇 년 안에 내가 얼마 정도는 받고 싶다라는 게 대화를 하면서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사장님 우리 뭐 1년 안에 50억에 매각을 합시다 아니면 3년 안에 100억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합시다 그러면 같이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중간중간에 이 회사가 성장이 되면 당연히 돈을 잘 벌고 직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가치가 올라가는 게 될 수 좋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한 번 재평가를 해보고 또 그랬을 때 또 어떤 의뢰자가 인수자가 있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의사를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각은 더 수월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에 당연합니다 따라온다는 매각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작가님이 뭔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이 기업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면 장점을 바꾸고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고 뭐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애써 좋게 포장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네 그렇죠 내가 이걸 정말 잘되게 만든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렇죠 다르죠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조금만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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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려고 해도 연락이 오겠죠 팔려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도 사실 그렇고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 사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우선 인재가 와야지만 그 기업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교육도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워낙 인재를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저는 이제 조직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해 드리는데 이건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한번 썼을 때도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배웠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단한 분들이 계속 찾아가고 그렇죠 제가 정말 이제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한테도 배우고 다른 분한테도 적용을 해 봤을 때 효과를 본 건데 이 조직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슨 대표, 임원, 영업부, 그 다음에 무슨 뭐 지원부, 경영지원부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도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자기계발 독서, 책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이제 시각화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직도라는 거를 사업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억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일 때 대표님의 목표가 정말 100억이에요 그러면 먼저 100억에 걸맞는 규모를 생각을 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회사를 내가 지금 10명 가지고 20억 평가를 받고 있으면 사실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잘 하고 있는 건데 내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똑같이 100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장을 하려면 그 규모에 맞는 100명이 된다거나 그리고 그 100명도 어떠한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다거나 뭐 회계부, 경영지원부, 경영전략부, 영업부도 뭐 1팀, 2팀, 3팀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부서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연봉을 얼마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학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학력이 말이 많다면 나는 학력을 안 보겠다 라고 하면 학력을 보지 않고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정말 그냥 조직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을 뽑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면접에서 결과를 정리를 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거를 이미 내가 이제 가진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어떤 기업이 될지 쫙 이렇게 나겠죠 그러겠네요 진짜 이게 정말 저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짜고 나서 채용을 할 때 공고를 올리거나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나오는 질문부터가 다릅니다 뭐 문광호 씨는 뭐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왜 지원했어요? 그쵸 그쵸 이 업무 지금 뭐 이렇게 뭐 격리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서 어떤 걸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질문이 정말 편의하거든요 그쵸 나오는 질문부터 지금 문광호 씨가 지원한 이 부서는 어떤 업무를 할 건데 여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게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자들도 질문을 들었을 때 아 이 회사는 만만한 회사가 아니구나 체계가 있는 회사구나 어떻게 말하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아 정말 여기는 좀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조직도를 그리고 조금 채용을 할 때 대표님 아니면 그 인사 담당자분이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고 저 말을 해요 무슨 프레젠테이션? 뽑기 전에 그 지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모여 있으면 그 분들한테 채용 면접에 앞서서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홍보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기업을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불특정 다수들 통해서 그것처럼 이미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지금 오늘 계신 분들이 일할 자리는 어떠한 자리이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가 생각한 능력은 이러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주면 그 채용을 온 사람도 사실 긴장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면접 한번 봐볼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한두 달 세 달 경력 쌓고 그냥 나가야지 진짜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막상 다녀보니까 좀 괜찮네 라고 하면서 조금 뭐 반년 1년 다니다가 또 도망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일할 분들이 오게 하려면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자리를 어떤 식으로 뽑는다는 거를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명확하게 딱 찍어주면 지원자들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갈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원자들 분도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재미상 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약간 우리 두려움이 더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여기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걸러지는 것도 있죠 아 그 이제 20억 기업인데 100억이 되었을 때 그 조직들을 미리 그려본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네요 아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치 뭐 천억을 벌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천억 벌 거야 이렇게 하고 매일 아침에 뭐 이렇게 대내이고 소망하듯이 말하고 천억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런 방법이 있네 아침에 명상을 하라고 100번 쓰라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어떤 사람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어떻게 벌었대 하면 나도 그걸 해볼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두 번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천억을 벌 거야 라고 먼저 딱 마음을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천억을 벌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되겠다라고 딱 꽂히면 의심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시는 분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다고 봐요 기업 매각을 가치를 키우는 것도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 매각할 거면 경쟁사에도 나 매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아주 강력하게 하라고 말을 왜요? 왜요? 왜 잠재적으로 인수 후보잖아요? 정말 잠재적인 아주 큰 고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인사병 전략 중에서도 당연히 동종업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1, 2, 3, 4, 5등까지 봤을 때 1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종이컵을 생각을 했을 때 1위 회사가 어디 그렇죠 그렇죠 하다못해 수세미를 생각을 했을 때 고무장갑을 생각을 했을 때 1등 기업이 어디 그렇죠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 1위라는 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기업들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1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2등이 3등을 합병을 해가지고 비율을 높여서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그렇죠 가장 쉽죠 네 가장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1등을 확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한테 이렇게 알리고 어필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더 높게 봐줄 수도 있거든요 또 잘 알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기가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경쟁사들이 알아보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점점 점유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거잖아요 예의주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사들도 어? 저기 뭐 눈에도 안 보이는 기업인데요 점점 올라오네? 10위권 밖에 있던 기업인데 점점 거슬리게 돼요 네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점점 크는데 갑자기 기업을 매각을 하겠대요 아 그러면 옳다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아... 그럼 이게 경쟁사한테 알릴 때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지 내가 아 저 팔려고 내놨어요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건지 아니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기밀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괜히 뭐 알려줬다가 이거 우리 거래처 뺏기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당연하게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뭐 비밀 유지 협상 계약서나 그런 걸 다 정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런 건 이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경우는 이렇게 경쟁사 사장님들이 그냥 서로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단지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단지 이제 그냥 구두로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에서는 뭘 말을 하진 않죠 우리 회사가 뭐 어떤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비밀은 당연히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 회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정식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아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업을 살 때 뭐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고 어떤 어디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나요 아무래도 인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작가님도 만약 내가 100억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어떤 걸 먼저 보시겠어요 어 뭐 지금 수익이 계속 나올지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하죠 그렇죠 내가 인수했는데 이거 갑자기 푹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인수하시는 분들도 내가 돈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2등 기업이면 이 점유율을 계속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정업계나 또 꼭 동정업계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와의 시너지를 보고 이 기업을 좋게 판단을 하고 인수를 했는데 이러한 내가 생각한 시너지가 잘 날 수가 있을까 이제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죠 인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음 그러면은 이게 그 기업을 사고파는 작가님이 이제 거래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보통 얼마 정도를 가지신 분이 타깃인 거예요 얼마짜리 거래가 주 이제 거래 대상인지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규모로만 본다면 일단은 100억 이하 기업들이 정말 많고요 이제 100억 넘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먼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뢰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업은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기업을 뭐 300억에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200억 300억 500억에 이제 매각을 꿈꾸는 목표로 하는 분들이 의뢰가 오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나 이제 100억 미만의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의뢰가 오고 제가 그런 기업들을 지금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기업의 크기 뭐 얼마 정도 가지면 살 수 있나요?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5억에서 10억 정도도 기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5억에서 10억을 가졌다면은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뭐 종업원 수는 몇 명이고 어떤 산업에 있는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의 기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5억 정도 가지는? 아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딱 어떤 산업의 어떤 게 몇 억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 주택가 쪽에서도 조금 이제 외곽에 벗어나 있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냥 지나가다가 볼법한 그런 아주 작은 가게 같은 그런 공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스테인리스로 이제 주방용품을 만드는데 직원이 대표 한 명 격리 직원분 한 명 그다음에 생산하시는 분 한 두 명 그다음에 이제 운송 맡아서 하시는 분 한 명 이런 식으로 다섯 명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도 이제 10억에 자기는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수익성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이제 받고 싶다 그런 목표로 이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10억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어서 사겠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 직원들을 그대로 내가 인수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보통의 경우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가 계속 연속성 있게 돌아가서 그 수익을 보고 아니면은 그 수익을 내면서 이 회사를 내가 좀 더 키우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인수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무슨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부동산만을 사겠다 라고 하면 그 부동산만 매각을 하면 안 되겠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죠 그럼 당연히 파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더 많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그 오너분 전 대표자 어떻게 보면 그분께 이제 지분은 저한테 파시고 월급 받아가시면서 일해주세요 라는 건 또 많나요? 어 많아요 생각보다 은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자본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뭐 지금 사장님이 100% 주식을 갖고 있으시니까 제가 70% 정도의 지분을 사겠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일정 부분 몇 프로 급여로 쉐어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경영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외부 컨설팅이 됐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기업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이제 그 키울 때까지는 사실 안정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시던 분들이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해서 컸을 때 이제 그분께서는 조금 이제 물러나시고 사실 그 물러나는 것도 이제 연수를 거의 계약을 해요 우리가 뭐 보통 임원들이 계약직이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도 대표님들을 만날 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왜냐하면 그렇게 좀 매각을 하고 싶거나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서 있으신 분들도 그 분들을 살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도와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시거나 혹은 이제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그분들을 정말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